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긴 부산입니다. 삼양은 PC나 PBT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더 가볍고 더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지금 어바웃미매장에 나와있는데요. 어바웃미도 삼양사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 세븐스프린트에 자만점 앞에 나와있습니다.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다양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비태원 레스토랑 세븐스프린트도 삼양 F&B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찾았습니다. 여기 삼양 아세틱이라고 보이시나요? 써있는 거? 이 아세틱 충전 공법은 묵은 충전 시스템으로 영양소 파괴와 맛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충전법인데 뭐냐면 이 페트병 안에 음료수를 집어넣을 때 쓰는 충전법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삼양 패키징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. 요리에 단맛을 내주는 설탕이에요. 이렇게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에도 삼양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답니다. 술자리에 항상 빠질 수 없는 이 상쾌한. 이 상쾌한도 삼양 Q1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최근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제품도 함께 나왔습니다. 이렇게 생활 속에 어디에나 숨어있는 삼양의 제품들 저희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